안녕하세요. 로커스체인 웨비나 2023년 3월 9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사업부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문항식 이사입니다. 여태 아시는 분도 아시고 이래서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50분 정도 오셨네요. 우선은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역시나 상장 언제 하냐. 팔콘엑스 그리고 웨비나에서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니까 기술적인 얘기는 나는 관심 없다. 가격만 좀 올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술적인 얘기하는 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웨비나 녹화한 거를 잘 안 들으세요. 그래서 질문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반복적이거나 또 했던 얘기 또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오죽 힘드시면 질문들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로커스보다 기술이 뛰어나지 않는 코인들도 막 상장하는 것 같은데 왜 로커스 체인은 못하냐 안 하냐 뭐가 문제냐 돈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빗썸 같은 경우에 요즘 상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빗썸 최근에 이제 BTC 마켓 BTC 마켓 원화 마켓이 아니고 한 10개를 상장한 날이 있었죠. BTC 마켓은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BTC 마켓 거래량을 보시면 거의 없기 때문에 BTC 마켓을 왜 상장하는지 이거는 뭐 저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BTC 마켓에 상장하는 건 큰 의미 없고 결국엔 중요한 건 원화 마켓이겠죠. 근데 이제 대장은 업비트죠. 업비트에는 국내 프로젝트를 상장 안 한지가 좀 됐습니다. 됐고. 그 들리는 얘기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뭐 이게 100% 업비트의 입장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웨비나에서 전달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빗썸 같은 경우에 왜 그 전에 좀 공격적으로 상장을 몇 개 했었죠. 국내 프로젝트를. 거기를 왜 해줬는지 아니면 왜 하는지는 뭐 또 남의 프로젝트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위믹스 1월 1월이었나요? 2월 11일 정도였나요? 그 위믹스 상장을 재상장이죠. 신규 상장은 아니고. 그러고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계세요. 뭐 팔콘의 소식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쿠코인 상장한다고 이벤트를 했었고 호흡이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둘 다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왜 약속들을 안 지키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원화거래소의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지난번 웨비나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 자 다음으로 관심이 있어야 하시는 게 이제 메인넷 얘기입니다. 메인넷이 관련돼서 질문들이 두 가지가 올라온 거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상장 같은 경우는 늦어지는 거 이해합니다. 다만 메인넷 런칭 같은 경우는 일정대로 제대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메인넷 런칭 시기를 왜 비밀로 하냐 정확한 시기를 알려줘라 늦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기본이 안 된 자세 아니냐라고 이제 올리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1분기에 스마트 컨트랙 테스트하고 6월에 메인넷 오픈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와서 퍼드겠지만 밀릴 거다 제법 밀릴 거다라는 흉흉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어요. 이 얘기에서 틀린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메인넷 저희가 메인넷 런칭 시기를 비밀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6월에 메인넷이 오픈이 차질되고 있는 6월에 메인넷을 오픈한다는 얘기도 공개적으로 드린 적 없습니다. 제가 웨비나 때 공개적으로 드린 얘기는 1Q에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과 지갑이 붙어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테스트넷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오류가 없을 때 거기에 토큰 이코노미와 코인 스왑 등이 이루어지면서 메인넷이 런칭을 하는 거다. 게임 체인이 결과가 좋으면 오류가 없이 잘 동작을 하게 되면 결국에 메인넷이 런칭이 앞당겨지게 될 거다. 이런 정도의 어나운스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넷 언제 나와요? 정확한 답변은 모릅니다. 다만 게임 체인이 프리메인넷이고 어나더 메인넷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지갑 기능과 스마트 컨트랙이 붙으면 그게 결국에 메인넷이고 베타 버전의 메인넷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고요. 거기에 토큰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과 더해지면 기존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인넷이다. 런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스마트 컨트랙과 지갑이 붙어 있는 것을 내부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테스트넷을 하려면 별도의 운영 조직이 필요합니다. 운영팀이. 그래서 운영팀을 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운영팀 꾸리고 준비를 해서 1큐로 하면 결국에 3월이겠죠. 그렇게 꾸려지는 걸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고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4월 그냥 제 기대는 너무 늦지 않게 4월 초나 중순이나 테스트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번 웨비나 때 혹은 그 중간이라도 어나운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인넷이 제법 밀릴 것 같다는 흉흉한 이야기 뭐 그런 얘기는 믿지 마셔도 됩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면 결국에 이게 자금의 문제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금과 여러 팀들을 빠방하게 뿌려서 이렇게 한다면 시기도 많이 당겨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변수들이 있으니까 우선은 테스트넷을 런칭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메인넷 런칭이 나올 수 있는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임체인인데 이거를 게임체인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드리면 기술을 이해하기를 아예 나는 기술은 이해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웨비나가 굉장히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올리신 분이 게임체인 노드가 대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 게임 참여 플레이어들은 어떻게 되는지 강제로 노드가 될 수밖에 없나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게임체인 참여자들이 노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노드들이 결국에 게임체인의 노드만 되는 건지 나중에 저희 메인넷의 노드도 되는 건지 그랬을 때 게임체인 노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지금 현재는 보상이 없는데 나중에 보상이 있는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질문들은 게임체인 실행 시에 데이터들이 많이 저장될 텐데 그러면 이 다양한 게임들이 계속 생기면 이 많은 데이터들은 어떻게 저장되고 관리되는지 뭐 이런 거를 여쭤보셨어요. 뭐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게임체인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게임을 다운로드 실행하는 순간 여기에서 노드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 노드들이 동작을 하겠죠. 그런데 현재는 보시면 뭐 가끔씩 들어와 보시면 게임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두세 명밖에 없어. 게임체인을 돌리는 사람들이 없어. 실행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도 블록체인은 잘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 게임을 실행하는 사람의 노드 외에도 저희가 노드를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릴라이어노드라고 하는데 이 노드를 같이 운영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블록체인을 테스트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저희가 메인넷을 오픈하게 되면 메인넷 블록체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드들에게 보상을 주는 보상 이코노미가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생기겠죠. 코인 이코노미가. 그런데 이 노드들과 게임체인의 노드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아직 안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해줄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현재는 게임을 죽이면 노드는 죽습니다. 현재는 다른 노드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노드는 죽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드들이 보상이 없는데 보상을 어떻게 줄지는 나중에 어떻게 줄지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아직 정한 바 없다. 현재는 게임하는 걸로만 만족하시면서 자기가 노드를 운영하는지도 모르면서 노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답변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이렇게 답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체인 가지고 저번 주에 답을 드리긴 했는데 게임체인의 블록체인 돌아가고 있는 게임체인 외에 별도의 서버가 있는 거 아니냐. 없습니다. 서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 아니냐. 사실 게임할 때 있어서 게임은 현재는 P2P로 통신을 하고 P2P 통신, P2P 게임이 가지는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지 데이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속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블록체인이 막아주고 순위를 기록한다든지 아니면 방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역할로서 게임체인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게임을 실시간으로 하는 그 데이터들 P2P 게임에서 데이터들은 저장되는 데이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접속을 해보면 대기상태이거나 게임 중인 사람이 두세 건이거나 열 건이거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게임체인이 왜 유지가 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Reliable Node라는 별도의 노드가 계속 동작을 하면서 블록체인의 합의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팀을 제거하면 커플도 제거되니까 노드도 제거되면 지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스팀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의 모습이 로커스 체인을 나중에 운영하는 메인넷의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게임 하나만 가지고 탈중앙아가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커플 다운로드는 5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5만 2천 개 정도. 다운받은 사람이 다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주로 게임은 새벽 시간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임 유저 플레이 영상을 유튜브로 이렇게 하면서 정기적으로 홍보할 계획이 없나.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게임 체인으로 블록체인 지금 현재 동작을 하는 거가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은 이렇게 홍보하는 거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지금으로 단계만으로도 테스트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믹스에서 위믹스 게임 플랫폼과 로컷체인 게임 플랫폼의 차이는 뭐냐. 이제 쉽게 위믹스는 위믹스는 게임이고요. 거기에 NFT가 붙어 있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토큰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갑이 붙어 있는 정도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저희는 게임 체인은 일단은 블록체인 메인넷입니다. 메인넷인데 게임과 같이 온라인 게임에서도 블록체인이 서버 없이도 이거를 중개하거나 이렇게 동작을 시킬 수 있다는 컨셉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로컷체인 게임 체인은 블록체인 메인넷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위믹스는 게임과 게임 서버가 있는데 NFT와 지갑 정도 붙어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또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뭐 상당히 이제 게임 체인이나 저희 블록체인을 잘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 판단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쓴 글인 것 같아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P2P 게임도 서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된 방식이다 보니까 게임 체인이 P2P 게임 방식에 비해서 서버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냐 아니면 비용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P2P 게임에서 치팅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이나 이런 것들을 게임 체인이 방어하는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게임이 서버가 대부분의 역할을 하는 CS 방식 게임들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게임의 플레이를 서버에 의존해서 중계하는 이런 방식이 있다고 치고요. 게임을 P2P로 이렇게 하되 여기에서 P2P로 하면 상대방이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이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을 필요한 부분만 서버가 개입을 하는 방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게임체인은 이 방식을 CS 방식을 모두 대체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이 CS 방식의 게임은 저희 게임체인의 방식 게임체인의 SDK를 사용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서버가 필요 없고 로코세인 게임체인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답을 드리면 P2P 게임에 비해서는 비용 절감이 많이 되는 건 아니고 단 P2P 게임이 가지는 단계 문제 핵이나 치트 문제는 완벽하게 개선이 될 수 있다. CS 방식으로 만든 게임에 로코세인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거에서는 로코세인 게임체인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게임의 운영이나 동작 방식에서 상당 부분을 로코세인 게임체인 SDK를 사용을 해서 동작하도록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더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도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코세인은 로코세인은 Verifiable Pruning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노드별로 아주 동일한 데이터를 다 가지지는 건 아닙니다. 노드가 위임받은 사용자들의 풀 데이터와 자기 거를 다 가지고 있지만 불필요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검증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Verifiable Pruning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더스캔처럼 은행의 거래 이력처럼 전체 히스토리를 하나의 노드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보관의 책임도 하나의 노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받은 노드가 어떤 노드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데이터가 지워졌다고 치겠습니다. 원장이 날아갔다. 이렇게 되면 이 히스토리를 보는 데 있어서 즉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대해서 오류를 계속 검증하거나 합의를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으나 히스토리 단순한 히스토리를 풀로 보고 싶을 때는 이 부분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 볼 수 있게 하는 히스토리를 보관하고 하는 서버 노드 데이터 노드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노드라는 것은 저희 로컷체인 코어 설계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더 스캔이 운영하는 방식 이더리움 에서 이더 스캔 을 운영하는 방식 처럼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아마 데이터 노드를 운영 하지 싶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데이터 노드 데이터 서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 노드 서비스 스캔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얘기를 좀 요정도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 서버 에서 기존의 게임 서버 에서 만약에 게임 체인이 대체를 한다 그러면 데이터 저장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많은 비중이 있다라 기보단 로직 로직을 돌리는 부분 그리고 트랜잭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정도 좀 다른 얘기 인데 어쨌든 그 정도 뭐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기 때문에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나는 기술적인 관심 없어 로컷체인이 빨리 올라가고 언제 상장해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가 굉장히 지루하게 들리거나 쓸데없는 얘기 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긴 합니다. 그렇고요. 이더스캔 상에서 트랜스페어 내역을 보면 클레임이라는 게 뜬 거래가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 클레임은 스마트 컨트랙으로 생성을 해놓은 게 스마트 컨트랙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게 다른 지갑으로 옮겨진 거를 클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재단 거래 내역이 맞고요. 저희가 지갑을 그간에 이제 지갑 관리를 할 때 이전에는 그냥 지갑 핫월렛이라고 하고요. 그냥 지갑하고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렇게 쪼개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콜드월렛으로 옮겼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핫월렛으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콜드월렛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더 불안하고 이래가지고 핫월렛으로 옮기는 작업이 있었고요. 그 핫월렛으로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스마트 컨트랙이 끝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클레임하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클레임해가지고 다른 지갑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사를 미국이나 사우디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진지하게 답을 드려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질문도 있었고요. 로커스는 회사가 몇 명이냐? 블룸은.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 뭐 먹고 사냐? 당신들은 뭐 먹고 사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희 뭐 당연히 투자 받은 돈 그 다음에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받는 기술 라이센스 비용 그 다음에 토큰 판매를 했던 거 그리고 지금 투자 들어오는 것도 대개 토큰 투자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런 비용으로 살고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앞에 이제 그 웨비나를 참여하신 분들이 한 140분 정도 계셔서 제가 앞에 했던 얘기를 못 들으신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오늘 웨비나는 좀 다를 때보다는 짧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